사회장 집안은 초상집보다 더 하겠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? 수맥이 완전 똥이네 또.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. 이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집안과 연결고리를 다 잘라버려야 해. 아빠 과거에 뭐 안 좋은 일 했던 적 없어? 마음에 걸려야 했던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어.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 순간 잊은 적이 없어. 안 좋은 소식이 있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